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0년 NCCK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정책협의회는 비대면 시대가 교회에 어떤 시대적 요청을 던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해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과 교회협 최형목 정의평화위원장 등이 비대면 시대와 교회를 비롯해 생태와 평등,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 발제할 예정입니다. 2020년 NCCK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는 오는 31일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